책을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법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로스쿨 교수이신데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2015년부터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 정도 되니까 인공지능의 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약간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넣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같이 넣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가치관을 넣고 한국은 한국의 가치관을 넣고 미국은 미국의 가치관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런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인종적인 차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짜질 수도 있고 흑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짜질 수도 있고 저소득층 위주의 프로그램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대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질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 가치관을 넣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했는데 부유한 계층 해서 딱 치면 100인만 나온다든가 이런 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이 계속 부각되어 왔었는데 2018년, 2019년 정도부터는 약간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피해가 나오니까 이제는 법적인 제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모여서 여기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 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제가 패러다임을 사실은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로봇과 특히 결합이 되면서 이런 인공지능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동물들도 동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쳐지면서 이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로봇들이 가지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저기가 좀 존중을 해주면서 이들의 권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AGI라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자신, 우리가 주는 권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치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범용 인공지능이 개발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야별로 파이낸스면 파이낸스, 은행이면 은행 신용평가면 신용평가, 페이스, 안변인식, 자율주행 이렇게 분야별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죠 바둑과 체스만 두는 게 아니라 바둑 체스를 같이 두고 장기까지 둘 수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들이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뇌를 쓰면서 자기 결정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기본 분야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집약적인 그런 분야에서 노동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봇과 합쳐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인간과 사실은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인공지능 사실 음악도 작곡하고 있고요 미술도 그리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으로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결국 퍼미네인터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치까지 옵니다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정치력입니다 정치력 저희 사람들은 국회에서 다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핍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치력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으면 로봇들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 보고자 제가 또 연구를 시작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제 논문을 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감정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로봇의 권리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냥 그쪽 업계에서 뭐랄까 인공지능도 감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도 네 감정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웃는 감정은 이럴 때 해라 그거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벌써 다이나믹스에서 현대가 인수한 기업에서 아틀라스라는 기업이 나왔는데 이게 덤블링도 하고 짐도 옮기고 그래요 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스틱을 들고 이 로봇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밀어서 넘어뜨리고 때리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청 시청하면서 막 그래서 로봇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걸 엔트로모포본모픽이라고 그러는데 동물을 사실 보호하는 거는 동물도 존중하는 게 있지만 동물이 죽는 장면을 보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상관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더 심하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이런 감정을 사실은 보호하고자 이들한테 권리를 줘서 못 때리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잡아가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하긴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뭔가 외형도 사람이랑 더 비슷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범용 인공지능 이런 게 더 발전해 가지고 사람처럼 됐는데 그걸 또 막 학대하거나 그런 거를 누군가 보게 되면 또 뭔가 심리적으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UNDP의 대표 시민 중에 하나가 소피아라는 로봇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UN 개발기구죠 UNDP의 지금 시티즌입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로서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았어요 로봇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피아는 얼굴이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세상은 조금 아름답게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소피아요? 엄청나게 봐야겠네요 사실 일본에서 만든 많은 로봇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피부를 덮고 있고 거기에 정말 테슬라 일란 머스크가 개발하는 뉴럴링크 같이 인간 세포 같이 넣어버리면 뭐 아무튼 이 로봇들이 진짜 인간처럼 보여요 진짜 나중에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때리다 보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로봇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거의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의 50조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커져 있고 앞으로도 로봇 시장은 2028년 정도까지 7년 동안 11%씩 성장할 거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50조인데 앞으로 11%씩이요 매년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산업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실제 공장을 가봐야 볼 수 있는데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 산업용 로봇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나오죠 얼마 전에 보셨듯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의 모양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다음에 코봇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노동을 뭐 바느질이라든지 재봉틀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재료를 갖다 주는 로봇, 코봇 이렇게 협력 로봇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로봇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 대한 권리가 이제 조금씩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편이죠 로봇 얘기 또 뒤에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직은 사실 조금 생소하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는 회사들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지금 아까 몇 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일상생활 가운데 보고 있다는 거는 이미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대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하고 구글하고 삼성도 뛰어들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업용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서치능력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페이스 레코리니션이라 그래가지고 안면 인식 기능도 지금 컴퓨터 사실 열 때 그때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리스크 애세스먼트라 그래서 어떤 위험을 판단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 기능도 쓰고 있고 금융 쪽에서도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기예보 거기에다가 수력군 잡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수력군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그런 밀력군들 밀력군들을 그래서 이렇게 안면 인식 기능 같은 거를 설치해 놓으면 수력군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안 써서 잡아주는 그런 것도 쓰고 있고 지금 로봇들도 쓰고 있고 자율주행도 쓰고 있고 정말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시작을 좀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일등주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ETF를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중에 망하는 기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허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11,000개 가까이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IBM도 1,000개 이상 거기에다가 삼성도 1,000개 이상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아마 구글도 거의 1,000개 가까이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기업들 중에 아마 산업과의 인구 전체의 한 16% 이상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이 나오면은 그 기업이 아마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혁신 전파의 원칙하고 비슷한데 얼리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한 16% 정도고 그 다음에 얼리 머조러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입증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이 한 34% 되는데 그 16%하고 34% 사이에 커다란 어떤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을 넘어가는 기업은 성공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맥 같은 거를 16%가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사업적 성공을 거뒀고 그 전까지도 사실은 비슷한 기술들이 있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16%를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특허도 많이 나오고 기술적인 우위에 있고 그 산업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이 거의 전체 사업 비즈니스 쪽이라든지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아마도 앞으로의 10년 매년 38%씩 지금 성장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되는 이거를 많이 마켓시어를 가져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주소 듣기로는 정확한 기억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들이 한 번 어떤 업체가 선점을 하면 그게 발전 속도가 너무 기하급스럽고 빨라져서 다른 업체들이 그 속도를 뭔가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특허 쪽에서 점유를 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특허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라이센스를 받아서 한국에서 먼저 그거를 개발을 해내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운동이 오픈 AI라는 운동이 있어요 오픈, 열어놓고 AI를 쓰자 그리고 투명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개발한 AI가 중국적인 공산주의 가치를 넣어버려서 모든 중국의 자율주행 차라든지 인공지능을 장악할 수도 있고 미국적인 가치가 또 장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어떤 특허 같은 거로 보호가 되면서 서로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 특히 무기 쪽으로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로켓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드론 같은 데 장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만약에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드론이 뜨면 아무나 막 죽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하겠지만 러시아 중국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오픈돼서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기술들 공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약간 독점적 지위에 있는 특허를 많이 가진 기업들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법칙은 약간 무호의 법칙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기술이 2년에 2배씩 성장하면 그만큼 비용도 한 반씩 떨어지게 된다는 뭐 그런 법칙도 있고요 그래서 락의 법칙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기술은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2배씩 증가하다 보니까 2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 특히 반도체 쪽에서 나온 원칙인데 그래서 웨이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약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기술 발전이 이미 TSMC라든지 삼성 쪽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쪽도 모든 기술분야가 한 번 앞서 나가면 뒤에서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이 또 그런 면에서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가요? 지금 위상이?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북아메리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한 20% 정도를 유럽이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20%를 아시아 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워낙 중국이 안면인식 쪽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 일단은 중국이 또 클라우드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죠 이쪽에서도 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랑 이런 인공지능이 잘 합쳐져서 자율주행까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을 계속 학습시키고 이러려면 데이터가 또 많이 필요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회주의 이런 국가니까 이런 걸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더 더 나중에는 앞설 확률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워낙에 소송의 나라죠 뭐 잘못하면 벌써 미국은 2018년, 2019년부터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송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지금 레귤레이션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죠 일단은 규제 비용 자체가 중국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거 레귤레토리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런 빅텍이라든지 다 반독점 규제 제재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편이고 그런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이런 저희 같은 법학자들은 바로바로 연구를 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죠 암호화폐도 비슷한 얘기죠 근데 중국은 이런 게 사실은 뭐 더 아니면 뭐죠 일단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암호화폐 책을 다 금지시키고 이런 것처럼 금지시키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 없이 굉장히 밀어줄 거는 확실하게 밀어주더라고요 자유주의 쪽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고 이런 큰 나라 옆에 껴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 주제로 또 연구를 좀 하시면서 알게 된 수많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직 대중들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투자가의 관점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기업이나 기술 그런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제 책에 대부분 나열을 하듯이 많이 소개를 해놓긴 했는데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산업별로 대표적인 주식들을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인공지능 쪽에 방금 얘기드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삼성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는 당연히 지금 구글 웨이모가 상장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요 지금 3단계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5단계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에서 보시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약간 틀리긴 합니다 증강현실이 아직은 시장은 아직 작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지금 5트릴리언 정도? 아마 5빌리언? 한 5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시장밖에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강현실 쪽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비직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메타버스 시장도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죠 지금 게임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아바타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러블록스도 있고요 그런 쪽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다가 바이오텍 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텍 쪽은 인텔리아라든지 크리스퍼 같이 유전자를 편집해서 제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은 아직은 임상 단계에 있어서 약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바이오 쪽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드론 쪽도 있을 수가 있겠죠 드론은 지금은 군사드론이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드론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1단계가 가장 큰 거라면 5단계가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로 바이런먼트 크라토스 이런 데는 군사용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고 상업용 드론 쪽은 중국이 지금 강합니다 DJI가 지금 가장 세고 프랑스의 패럿이라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드론 쪽의 상업 쪽으로는 아직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잘 발달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 드론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정부 쪽에서는 드론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드론을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좀 받으면서 캐나다나 미국 드론들이 조금 더 앞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안 좋아합니다 드론 날아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드론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